자 오늘 할게 너기묘 입니다 가보도록 하죠 이게 코드가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름엔 좋은거 같아가지고 어? 코인 어? 이게 스킬 트리 가서 캐릭터 아니 하지마 자 같이 자 한번 해봅시다 일단 처음에 시작할땐 요거 같이 한번 해봐야지 아 이제 줌할때는 이제 아이템 스폰이 두배가 돼서 되게 좋아요 자 변신 에? 내가 알던 스탠드랑은 다른데 아 이 자체가 그냥 스탠드인가? 지금 봐야겠다 골드코인 한번 봐야겠어 이걸 아 와! 10 데미지 데미지 되게 좋다 와 10 데미지 아 아 아 아파요 아파요 안녕 아 아 첼프 아 아 아 지금 진드다 아 이렇게 코드가 있거든요 3개 있어요 3개 지금 근데 뭐 명성이 필요해야 된다나 그래가지고 못하고 있긴 한데 3개 있거든요 알려드릴께요 일단 예 그 다음에 예 저는 이 게임을 별로 안해서 모르지만 요거 딱 3개 있어요 으 세상에 예스 예 오 여긴 옷가게 인가 요렇게 저렇게 3개 코드 있고 어 프리 리워드 주고 어떤거는 디오스 다이어리 그린 베이비 하트 오브 사이언트 콜프스 레프트 암 오브 더 사이언트 콜프스 미스테리오스 암 오브 더 사이언트 콜프스 커플 로카카 어 리퀴엄 에로 립케이지 오브 더 사이언트 콜프스 로 카카 이게 이게 하나야 휴즈라고 되어있는거 그 다음에 리전 포 럭케 에로 아니 나도 저거 얻고싶긴 한데 되게 뭐가 많아서 명성같은걸 얻어야 된다는데 어 잠깐만 나 이거 있어요 마이보.. 내건 가르쳐주세요 너는 강하지 않다고? 이걸 구매하려면 건투선수가 되는다 나 이거 저번에 있었는데 없었어 아니 저번에 있었는데 사라졌어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겁나 팡링해야지 이 명성이 뭔지 모르겠다 네 재밌게 봤던 구독과 좋아요 알맞은 누르세요 그러면 안녕 바이바이